광주FC가 11일 K리그2 36라운드에서 안산 그리너스에게 4대0으로 승리하며 정규 시즌을 5위로 마쳤습니다. 광주FC는 전반전이 시작된 지 4분 만에 미드필더 여름의 선치점으로 포문을 열었고, 두아르테의 멀티골과 나상호의 프리킥 득점에 힘입어 안산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1위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의 해체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FC는 일단 선수단을 해산하지 않고 짧은 휴가 이후 재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